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낙은해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룡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초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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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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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우리의 의식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와있진 않지만은 교회가 무엇인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스도 뭔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보는 분이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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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한 관계로 그렇게 변했다 라는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고시대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온 삶의 배경이나 또 출신과 상관없이 화평의 복음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외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인 이방인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라는 사실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리포 3당 1절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은 우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영생이 완전 보장된 존재다. 영생 얻었다. 이거 하나만 무상해도요 영혼은 생명을 얻었다. 얼마나 간벽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찬송이 나옵니까. 영혼이 보장되어 버렸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는 죽음 앞에 벌벌 떠는데 영생이 보장된 우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문제고 아무 상관없어.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순교한 거예요. 초대 한국의 백년 전에 예수의 이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죽음신 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보내 포기하느냐 영생이기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수준입니다.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영생에 감기 없는 사람은 그 아까운 돈을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아까운 인생을 왜 교회 다 바치냐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서러운 인생 사니까 우리는 본론 인생이니까 썩어진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보장된 삶을 사니까 그리고 권속이란 말은요. 헬라 말로 오이케오스 오이케오스 라는 말은 한 가족 그런 뜻이에요. 군속이란 말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이 가족이라 그래서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그래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려요.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부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오빠라고 부른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랩런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한가족이잖아요. 한아버지 모시고 사니까. 한아버지 모시고. 그분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피를 나눈 가족 형제지요. 가족들은 다 그런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한가족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이제는 영적인 혈연관계가 맺혀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초대기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목사도 또 장로로 또 중기자로 세웠지만 실제로는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피로. 그리스도 피로 한몸된. 한몸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한몸되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근속의식을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가지고 살게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우리가 노예해방. 그러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노예해방은요. 링컨보다 훨씬 이전해. 훨씬 이전 인물인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노예해방시켰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인물들. 보면은 로마 신국장의 동력자들 보면 놀랍게도 노예 출신들이 많아요. 노예 출신들이. 로마 신국장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들 노예를 노예로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본 겁니다. 한 가족으로 본 거예요. 한 가족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한 가족이. 당시 사회 분위기는요. 신분이 철저하게 따지듯이 됩니다. 신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봤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같은 가족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예지. 바울에겐 그렇게 안 보였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문화를 초월했습니다. 아예 노예 제도를 깨뜨려 버렸어요. 노예 제도를. 비단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오네시무라는 사도 바울의 독립자가 있습니다. 오네시무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쳐서 이곳저곳 또다라 다니다가 로마에 도착해서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성리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거듭나가지고 이 복음을 받은 오네시무가 얼마나 신실하게 바뀌어졌는지 사랑받는 형제인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고 한 형제로 받아주기를 빌레몬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전에는 당신의 재산을 훔쳐갔지만 지금은 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권속으로 좀 받아달라. 그게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 나온 분들도 유치장 전도, 교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무는 이후에 말이죠. 두 기호와 함께 바울이 골로스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존경받는 나중에 감독이 되었어요. 감독. 요즘 말하면 당회장입니다. 그때는 감독 제도였습니다. 지금도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그래요. 사역적으로 큰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의식은요. 초대교회가 시대적 보급운동의 기체를 높여들 수 있었던 플랫폼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누구든지 뭐요. 새로운 피저물이라. 새로운 피저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새로운 피저물. 새로운 피저물. 이런 영적의식. 영적의식을 가져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부정적인 사람을 뒤쫓아 해보세요. 행편없습니다. 다 숨겨놓고 드러난 거 가지고 불평하고 엉망하고. 그 자기 뒤쫓아 하면 엉망인데. 안 들켰다고. 모르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즐겨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이 가족 근속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근속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만의 확장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게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의식입니다. 20절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근속의식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식을 가져라. 성전이라는 말이 뭐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전부 좌우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이 가진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르지요. 언제나 뭐요?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 모든 것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 유대인들은 건물 개념으로만 보았어요. 건물 개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건물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얘들은 다 무너져버렸어요. 건물 무너진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의식은요. 하나님의 임제를 여러분 자신들이 24시 누려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물 개념으로 3장 입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곤도구서 6장 16제라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건 예배당이에요. 우리는 스무리대가 성전이라고. 성전된 존재로서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성전된 삶.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이 존재로서의 삶의 플랫폼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향받는 것은 말씀이 돼야 돼요.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말씀인대로 움직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 3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나를 여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부분의 은혜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감격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요? 친히 모통이 똘이 되셨다. 그래서요. 바울이 당시 건축 장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통이 똘 그랬어요. 모통이 똘. 이 모통이 똘은 건물을 짓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모통이 똘을 중심으로 벽돌을 착착착 그렇게 쌓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통이 똘이 없는 건물은 상상할 수가 없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그 엉터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다른 거를 채워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격이 없으니까 딴 걸로 채우려고. 딴 걸로 채우려고 돈으로 꽉 채우려고 케락으로 채우려고 세상에서보다 자리로 어떤 무슨 맹애로 채우고 뭔가 채우고 허하니까 늘 갈급해요. 늘 갈급해요. 늘 목이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한 성전이 되어 지어져가는 벽돌이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산필라나 오천 종족 살리는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퉁이 떠오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벽돌이 서로 그리 맞추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만약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다가 착착 지어가는데 벽돌 하나가 뚝 빠져버리면 그 위에 있는 벽돌이 서로 다 무리져버려요. 하나가 너무 죽냐.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뭐 연기해 보니까 뭐 사람들 많네. 나 하나쯤이야. 뭐 관심 있겠나. 아니에요. 그게 사단 속삭임이에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아멘.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 모두가 아직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예요. 성화된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공사 중이라고요. 공사 중.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공사 중이에요. 완전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공사 중.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 우리 생각과 사고를 정말로 보금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보금적으로 바꿔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안 당한다고요. 주사람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어요. 아멘. 저럴 수가 있다고. 공사 중이라니까요. 아니 저 장노님이 저 군사님이 저럴 수 있나.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2재를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이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요. 바울이 이걸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성사미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소사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사미 하나님 다 들어왔어요. 한 구절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사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가는 유니티, 원리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종교 교육자들의 슬로건 중에는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폰테스 이 말은요. 샘으로 돌아간다. 의역을 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배신들이 놓아야 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유랑민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배신들이 왜 그렇게 지구촌에서 가장 처참한 민족이 되었냐. 영적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느 순간에 다른 문제 때문에 영적 본질을 놓쳐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에요. 돈이 중심이에요. 권력이 중심이에요. 자리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사단이 막 갖고 노는 겁니다. 사무직으로 각인뿔이 체질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성장 안 됩니다. 믿음이 태부합니다. 태부. 대부분은 뭐 볼 것도 없죠. 뭐 미래가 안 보이죠. 여러분 사무직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변화되어서 놀랍다.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성장되었냐. 저렇게 승인받냐. 어떻게 저렇게 응답받냐. 영계의 모든 성도를 이 영공동체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은약공동체, 복음공동체 생명 살리는 영적 산실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결혼식 축과 같은데 많이 부르잖아요. 그 가사가 참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로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꿈같은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 노래를 왜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같이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의 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누리게 되면 가능합니다. 영계 모든 신도들 예수 거시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직도 뭔가 어색한 관계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다 해결하시고 2, 3, 7 치유 스미스로 멋지게 비상하시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원계의 모든 신도들 이 예원 공동체가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전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캠프하는 것이 행복한 관계들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성화되지 못해서 공사 중이지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가 필요한 줄 알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기한주님이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예수의 성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